벨지안 그로넨달 벨기에에서 목죽견의 목적으로 계량한 개의 한 품종이며 전신이 검은색이다. 낙농업이 발달한 벨기에에서 유래한 목죽견이다. 벨기에 목죽견은 털의 색이나 길이에 따라 그로넨달, 태블렌, 라케노이스, 말리노이즈로 구분되며 몇몇 국가는 이들을 하나의 품종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1980년대부터 별도의 품종으로 분류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벨지안 시프도그라고 부른다. 그로넨달이라는 이름은 초기 계량에 중요한 역할을 한 브리더 니콜라스 로즈가 브리셀 근처에서 운영하던 샤토 그로넨달이라는 레스토랑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그로넨달의 다재다능함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모두에서 군견으로 활약하였고 현재까지 경찰견, 순찰견, 군견, 구조견 등으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외관 기는 수컷 61cm에서 66cm, 암컷 56cm에서 60cm, 몸무게는 수컷 24kg에서 34kg, 암컷 20kg에서 27kg으로 수컷이 암컷에 비해 큰 편이다. 정방형의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지며 진한 갈색의 눈동자는 아몬드형이고 삼각형의 귀는 직립해 있다. 이중 모이며 전체적으로 중간 길이의 털이 자라고 얼굴 바깥쪽과 목 주변의 털은 갈기처럼 보인다. 얼굴, 귀, 다리 아래쪽의 털은 짧다. 검정색 단색이지만 간혹 얼굴과 가슴 등에 흰색 반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다른 벨기의 목 주견들과의 큰 차이는 털 길이와 색상에 있다. 예컨대 그로낸덜은 장모의 검정 단색인 반면 말리노이지는 단모의 모근 쪽이 검은색, 끝으로 갈수록 옅은 황갈색을 띠는 혼합색으로 전체적으로 옅은 황갈색이지만 털이 짧은 주둥이나 발끝 등은 검정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성격 및 관리 이중모로 털 빠짐이 심한 편이며 1년에 1에서 2원 털갈이를 한다. 털갈이 시기에는 매우 많은 양의 털이 빠짐으로 죽은 털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양의 빗질이 필요하다. 충성심이 강하여 보호자를 아주 잘 따르며 가족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기르기에도 좋다. 또한 가족이 아닌 낯선 이들에게는 경계심이 많아 경비견으로서의 역할도 잘 해낸다. 훈련의 성과 높은 편에 속한다. 운동량이 많아 산책이나 야외활동을 충분히 시켜주고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사육하는 것이 적합하다. 보통 그로낸달은 건강하게 자라지만 고관절이 형성 중 안구 관련 질환, 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수명은 12에서 14년이다.